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베드로의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십자가로 인해서 난이다 고난주간의 첫날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를 기념하는 오늘 교회력의 주일이 종료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한 여러가지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각자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예루살렘 성으로 오르는 그 오르막 길을 개세만의 동산 감남원을 왼쪽으로 두고 오른쪽으로 예루살렘 성을 향해 오르는 그 긴 길을 예수님은 느린 동물인 나귀를 타고 그 길을 오를 때에 예루살렘 시민들은 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술래 온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 그들 중에는 경건주의자들도 율법주의자들도 또 정치적인 혁명주의자들도 또 무관심한 방관계층도 그러나 한결같이 그들은 손에 종료나무를 가지를 들고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 말은 분명히 예수님을 그 적대자들이 몰아세우기에 충분한 명분이 될 위험한 구호였으며 동시에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들에게 뭔가 좋은 세상을 오게 만들 영적인, 종교적인, 정치적인 리더를 바라는 그들의 염원을 담고 있는 호산나 호산나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종료나무는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왕으로 누군가가 그들의 여기를 기다리는 그러나 예수님은 몇 날이 못 되어서 바로 그렇게 외치던 이들 중에 일부에 의해서 재판에 넘겨지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그들이 모르는 것은 그 인간의 기대와 인간의 역사의 끝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처형이 도대체 인류의 역사에 어떤 일을 이루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십자가를 기점으로 인류의 역사는 둘로 나뉘게 될 겁니다 분열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환점이라는 의미에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역사도 그리고 모든 종교도 이 십자가로 인해서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멀리 생각할 것 없이 예수님의 그 고난주간 그 십자가의 길에 나타났던 성경 속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들이 두 부류로 나누는지를 오늘 살펴볼 겁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의도했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어 모른 사람들 십자가는 바로 죄와 수치와 형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내몬 사람들을 우리는 기여자들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이 된 한 부류가 있고 또 다른 한편에는 그들이 그 결말을 알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 걸으며 어찌할 줄 모르고 동정과 연민의 시선을 가지고 끝까지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십자가의 친구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오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부터 인생은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종교인과 비종교인 사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과 실천하지 않는 사람 제가 인생을 수십 년 살아오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게 중요한 명분이 되어 있고 어떤 이에게는 그런 명분이 없을 뿐입니다 무엇으로 나뉘는가? 십자가의 원수이거나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의 역사는 나뉘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들 편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십자가형으로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동기를 유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공교롭게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심판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대신문관 이야기에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대주교가 예수님을 심문하죠 당신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로 해석하고 실현할 것인가 에 대한 권한과 자격을 가진 사람들 자기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수호자이고 또 자격이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예배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심판하고 십자가형으로 이끄는 과정들을 보면 그들은 사실은 관념 속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가슴 절절하고 자기 삶을 걸만한 그런 인격적인 구도자들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만남과 체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밤낮으로 그 안에 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관념적인 종교는 사실상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문화가 되어 있을 때 이 크리스찬 컬처가 모든 장르의 형식을 다 만들어내지만 그러나 그 속에 알갱이는 얼마든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굉장히 오랫동안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배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그러나 마음은 떠나 있는 유체 이탈을 오랫동안 경험해 보신 줄 압니다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종교인들은 이에 아주 전문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러한 차기신들의 연약함을 일깨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과 정말 인격적인 만남과 체험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이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질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는 평생 법복을 입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 형식과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보다 한 번 주님을 만난 사람이 더 영향력이 있는 그것들을 자기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해자인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신성모독의 이름으로 또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자의 이름으로 어떻게든지 덫을 씌워서 예수님을 치우려고 하는데 한 번 없애려고 하니 양심의 가책도 사라지고 거침도 없습니다 중세대의 마녀 사냥처럼 그렇습니다 냉전시대의 메카시즘처럼 그렇습니다 식민지 지배자인 로마의 공권력에게 예수님을 옛 왕조를 회복시키려는 하수몬 왕조를 회복시키려는 그런 혁명그룹의 리더라고 그렇게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백성의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위한 사람들인데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련해서 길을 제사장들과 같은 길을 가다 보니까 그들은 계속 이름이 같이 붙어서 나옵니다 처음에는 조금 나름대로 차별성이 있었는데 가다 보니까 그들은 결국 한 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약간 떠보는 역할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적대하는 역할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음모를 꾸미고 유대 지도부와 같이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을 포습하고 배신자 유다를 앞세워서 칼과 멍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죽일까를 모의하고 가짜 증인들을 만들어 세우고 불이한 재판을 받게 하는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 총독인 빌라도 AD 26년에서 36년 사이에 팔레스타인의 로마 총독을 지냈던 그 야심 있는 인물 그는 유대의 자치적인 왕인 헤롯과 권력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 자치지구의 왕은 행정적인 모든 책임을 맡고 있고 로마의 총독은 군사권과 조세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까다로운 유대인을 상대로 그는 롤러코스터 같은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이 잡아가지고 와서 로마의 반역자로 처형해 줄 것을 요청할 때 이 빌라도는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에서 이 정치적인 반역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의 입신양명에 치명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든지 이 예수님을 무죄방면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그들의 종교적인 내부의 소용돌이 정도로 축소하려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는 로마의 당국에 직접 제보를 하겠다 당신이 이것을 축소시키려고 했다는 것을 빌라도는 묘수를 찾지만 답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자기가 직접 파악해 보겠다고 합니다 예심을 해보면서 예수님에게서 그러한 모습들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죄를 선언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위험해지는 것을 느끼고 빌라도는 헤롯에게 자기와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유대의 왕인 헤롯에게 보내는데 그 헤롯은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분할 통치를 분봉왕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서 책임을 떠넘깁니다 누가 보금은 빌라도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무죄방면하려고 애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일 뿐입니다 두 번째 신문에서 그는 예수님을 또 무죄로 선고하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무죄로 선고하려는 것보다 더 악한 죄를 끌어들입니다 예수님을 군중들 앞에 세워놓고 헤롯에게 보냈다가 올 때 헤롯은, 헤롯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되겠네요 헤롯은 세례요한의 목을 뱀 친구입니다 자기의 불륜을 세례요한이 책망하자 그것을 덮기 위해서 세례요한의 목을 베어서 소반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헤롯은 뒤끝이 찜찜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가 누구냐? 그랬더니 죽은 세례요한이 살아난 현신이라 그런 얘기가 들려와요 그 얘기가 이 헤롯에게는 매우 심란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자기에게 보내는 거예요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지만 그는 대단히 쇄속적인 사람이고 천박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던져보는데 예수님은 그 질문이 질문을 위한 질문일 뿐 그래서 아예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헤롯은 모욕감을 잠깐 느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가 이 책임을 떠맡지 않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속셈을 훤히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헤롯 가문은 원래 정통 유대인 출신이 아닙니다 에돔 출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의 줄을 대고 그들의 왕이 된 헤롯 일가에 대해서 경멸하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헤롯이 그 책임을 자기가 혼자 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동문서답을 하고 딴청을 피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기적이나 하나 해봐 라고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헤롯은 자존심이 상하고 분노해서 본색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에게 조롱을 퍼붓고 그리고 실패한 메시아로 조롱하고 우스꽝스러운 광대옷을 입혀서 에따 왕이다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또다시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가련한 인생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교활함은요 조금도 지능이 옛날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세우고 그 광대옷을 입히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이마에다가 가시로 관을 씌워서 왕의 관이라고 검붉은 피가 이마 사이로 흐르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뺨을 때려 조롱하고 그리고 세웁니다 그리고 엑세 호모 이건 라틴어인데 유명한 명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 이게 너희들의 왕이고 메시아하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러한 존재인가 너희들 눈으로 한번 똑바로 봐라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가 그런데 빌라도가 몰랐던 것은 그가 한 모든 것들이 성경의 말씀을 예언을 성취하는 얘기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죄로 방면하려고 했던 것보다 그가 구주를 모욕하고 침뱉고 조롱한 그 모든 죄는 그 어떤 것보다도 컸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역사가들이 빌라도는 희생자일 뿐이었다 무슨 그런 희생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처신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유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동기는 탐욕일 가능성이 매우 컸죠 유대 당국을 찾아가서 배신의 대가를 흥정하는 모습이 누가보금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유다가 시카리파 혁명주의자들의 당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확인되지는 않지만 아무리 우리가 그런 멋진 옷을 입혀준다고 해도 그는 냉정한 현실주의자고 그는 배신자일 뿐입니다 요한은 그가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300데나리온 되는 노동자 1년 품삭에 해당하는 그런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을 보고 아마도 유다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겠느냐 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에게 결국 떨어진 것은 뭐냐면 은삼십량입니다 은삼십량은 뭐냐면 노예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그의 배신의 대가는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나는 이 돈을 받을 수 없다고 사내들이 내내 가서 유대 지도자들이 가서 이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했지만 그들은 냉소했습니다 이미 거래는 끝났고 그걸 네가 받든 말든 그건 너의 자유 그리고 그에게 다시 은을 던져버렸습니다 불쌍한 유다이죠 유다의 배신은 십자가에 아마도 가장 큰 못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제자들은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예고하시고 마지막 날이 가까울 때도 그들은 아직 영의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급해졌고 이 세상 속에서 누가 예수님의 이인자를 차지해서 그의 선생님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 하는 일에 골몰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은 그들의 이기심은 그들의 무관심은 그들의 무지함은 십자가의 다른 못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우리의 기대주입니다 오늘 유명한 그의 예수님 부인 장면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했던 그런 빛나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음이라도 불사하겠다고 몇 번이나 공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자랑은 무익했습니다 사단의 공격에 그는 생각보다 무기력했는데 그 자신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저희도 종종 그렇습니다 내 예수님 믿는 믿음은 얼마나 될까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잘 모릅니다 내게 어떤 용기가 있을까 그럴 때 생각보다 내 마음이 평안한 것에 저는 깜짝 놀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생각보다 평안한 모습에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아마 기대가 되었을 텐데 생각보다 비겁한 자신의 모습에 자기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내 안에 진정한 평안이 진정한 능력이 진정한 용기가 없었구나 두려움이 엄습해오자 아무것도 붙들 수가 없었고 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고 그리고 달기 울자 자기가 실패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남은 하나의 의였어요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고 마지막 그를 바라본 그 예수님의 눈빛이 그를 다시 돌이키게 합니다 그러나 그의 실패는 십자가의 못이 되어서 그대로 예수님의 손에 박혔습니다 그 다음에는 군중들이 나오죠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들었던 사람들이 군중들입니다 호수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산위에서 산상순의 말씀을 들었고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그들을 먹이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나사로가 살아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서 그 모습을 보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허산나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승리의 왕이 되기를 기원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여론의 향배에 따라서 너무나 쉽게 마음이 변했습니다 소문 따라 사는 사람들 익명의 제보자 마치 찌라시 유인물 같은 것에 의해서도 마음이 쉽게 변해버리는 그런 군중들은 어느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재판 앞에서 아우성을 쳤습니다 예수님을 방면하랴 아니면 흉악범 바라바를 방면하랴 바라바가 얘기를 했는데 군중들은 마음이 쟁여됐습니다 바라바 바라바 바라바를 방면하라 예수는 어떻게 할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그의 피의 값을 돌려라 그들은 군중들은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피의 대가는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게 오랫동안 오랫동안 돌려졌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실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역시 희생자라고요? 무지했을 뿐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들의 손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주체입니다 군병들은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물론 알지 못했을 겁니다 명령에 따랐을 것입니다 죄수를 처벌하고 처형하는 것은 그들에게 일상이었고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들은 이를 자발적으로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지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함께 일을 즐거워합니다 술에 취했고 그리고 비아냥거리는 군중들과 함께 그를 경멸했고 그리고 사형수의 속옷을 찢어 가지면 재수가 좋다는 그런 미신에 따라서 술에 취한 채로 예수님의 마지막 속옷을 벗겨서 제비를 뽑아서 찢었습니다 그 무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로 하셨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던 그들의 무지와 그들의 죄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한쪽 편에 섰던 흉악범도 그 대율의 대열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죽음의 책임을 떠넘기려 합니다 그리고 함께 조롱하고 비아냥됩니다 그들은 모두 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하나로 다 통일됩니다 결국은 동기가 무엇이든지 그들은 하나로 다 연결됩니다 죄의 카르텔로 다 묶여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저희도 그 편에 서 있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또 그 무엇의 이름으로 우리는 두려워서 그리고 비겁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지해서 십자가의 원수의 편에 섰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람만 불어도 병만 조금 며칠 더 오래 걸려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자처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추구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분기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반면에 다른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섞여 있었지만 그들도 역시 무지했지만 그들도 역시 두려웠지만 어떻게 할 줄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가 어떤 일을 가져올지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 십자의 길을 따르고 그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마음을 버리지 않고 눈물로 당혹함으로 발을 덩덩거리면서 두려워하면서도 그 아픔과 함께 같이 걸었던 사람들 저는 그들을 십자가의 친구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광신자, 종교에 너무 빠져던 사람들, 비합리적인 사람들 그런 렛데르를 받으면서도 그러나 십자가의 편에 서려 했던 사람들 그들 중에는 군중들도 있었습니다 그 군중들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장면까지도 따라가서 조롱하고 비웃고 소리질렀던 사람들인데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도 잘 구별되지 않지만 그 익명의 군중들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군중으로라도 예수님을 따르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십자가의 친구들 빌라도의 아내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빌라도는 기회주의자입니다 빌라도의 아내도 그 권력의 혜택을 다 보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그녀는 꿈을 꾸고 놀랍게 남편에게 가서 눈물로 진언합니다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 없어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 빌라도의 아내가 이로 인하여 얼마나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십자가가 영적인 사건임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요세프스의 기록에 의하면 빌라도는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마음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보내는 빌라도의 보고서는 유명한 이야기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그 외에도 많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을 참배하고 여행하기 위해서 왔던 우연한 여행객입니다 그러나 비아돌로로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서 우연히 만나서 더 이상 힘이 없는 기진한 예수님 대신에 자기가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남은 길을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 그는 이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와 그의 아들들은 그 이후에 십자가의 길, 보금의 길을 같이 걷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그들의 이름이 나타나고 로마에서 그들의 이름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보금의 역사에서 아름다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던 여인들,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오와 그의 이모 또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치유의 손길을 힘입었던 그 무명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극율과 눈물로 주님의 길을 따랐습니다 병정들의 위협에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쳤지만 도망치지 않은 그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밑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정치범과 흉악범과 노예들과 그들을 처형하는 그 처형장 밑에는 그냥 죽음들을 그냥 버려버리는 그 시체들을 그냥 매장하지 않고 던져버리는 시체석는 악취와 그리고 그러한 험한 일을 하기 때문에 병정들은 술에 취해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은 울부짖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사단의 골짜기와 같았지만 그러나 사단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백부장은 냉철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사형 집행을 명령한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에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모순적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아리마데 요셉 바리세인 니구데모 그들은 예수님을 처형한 이들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구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리마데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는 용기를 보여줍니다 바리세인 니구데모도 자기들의 가르침에 반대편에 서서 두 사람은 예수님을 무덤에 모시고 그리고 그의 몸에 향을 발라줍니다 염을 하는 것이죠 아리마데 요셉은 부자고 한 번도 자기가 그 일을 직접 해본 적이 없어서 도대체 염을 할 때 그 모략과 향품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35kg이나 가지고 갑니다 한 번도 해봤어야죠 그런데 이번에는 본인이 해야 됐습니다 아무도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일을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몰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세력은 모든 죄를 하나로 묻고 연결시킵니다 죄의 카르테를 만드는 것입니다 알았던 몰랐던 어떤 동기가 있었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은 죄의 카르텔 안에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주님의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친구가 되게 부르셨습니다 여기에는 비겁함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친구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무의식 중이라도 군중으로라도 아니면 지나가는 빈말이라도 주님 앞에 원망과 부인의 시선을 던지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유물론적인 무실론자라면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못하겠습니까?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하고 욕을 하든지 하나님 맙소사하고 욕을 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어차피 무실론자인데 어차피 보이는 것이 썩어지면 다 끝나는 유물론자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이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 순간에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한 사람의 처형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에서든지 아니면 그 편에서든지 모든 사람이 거기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대하고 하나님에 대한 구도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은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바로 그 성결의 영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는 모두 다 연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못이 되든지 아니면 그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가 되든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없었던 사람들 두 부류를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에 없던 사람들 십자가의 주변에 없던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전해주었고 죄를 이기는 내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는 생명을 구했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변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보금설교자가 되고 다시 부르심을 받은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이 재판의 장면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저에게 보금의 변호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옹호자가 되기를 저에게 요구하셨고 제가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은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이제는 두 번째 그룹 거기에 없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청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기독교 역사와 관련해서 모든 것은요 십자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누어집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 모든 것들 거기에서 십자가가 빠진다면 그건 그냥 인간관계 훈련이고 인간관계 모임입니다 그냥 공리주의입니다 다다익선이고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에게 최고의 행복을 선물하는 그런 인간의 복지주의의 수렴일 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이는 우리에게 참된 것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편에 설 겁니까? 십자가를 사랑하는 편에 설 겁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원수의 편에 설 것입니까? 둘 중에 하나의 선택입니다 저는 십자가의 편에 서기로 했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함께 지고 주님과 함께 따르는 길에 설 겁니다 예수님을 변호하고 그 복음을 변명하는 자리에 설 겁니다 같이 돌을 맞아도 주님 앞에 초대교회 이후에 박해 시대에 그들은 백년 동안 지하정굴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백여년을 박해를 피해서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불행했고 그들이 저주받았다는 흔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지하 동굴 안에도 그들의 밝은 기쁨의 메시지들이 그에게 새겨 있었고 그들은 그 가운데서 세상의 등대로 살았습니다 주님은 오늘 종려주의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초대하십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랑하고 그 편에 서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다시 이 세상 속에 주님의 나라를 일구시고 죄와 죽음과 전쟁으로 얼룩진 세상 속에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다시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편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관합니다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던 내가 주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십자가의 편에 서겠습니다 복음을 변호하고 자랑하는 편에 주님 나는 서고 싶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은 주님 앞에 일어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않겠습니다 그 마침은 멸망입니다 하나님 아멘 아멘